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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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냥 배보고 있냐? 응 한국에는 근데 선생님은 얼마든지? 공교 전세계가? 모르겠다 진짜래? 너무 심하다 시크다 저 맥주 하나만 더 좋아 내 남자친구가 스웨덴 사람이 더 동거미자 같네 동거미자? 동거미자? 와 내가 그 대표라는 사람을 걔한테 투자를 한 거잖아 걔가 생각은 내가 그 사람이랑 끼리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동거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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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내가 맨날 인스타그램으로만 볶음밥 이렇게 기름 쫄쩍 흐르는 거 같아 진짜 겁나 먹고 싶다 근데 혼자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요 그쵸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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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할 수 있을게 음 톡톡할 수 있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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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